여자 단식 경기가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. 여자 단식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양하은 선수 그리고 삼성생명의 주천희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. 주천희 선수의 서브로 시작됩니다. 주천희와 같이 맞붙어서 양하은 이겼어요. 양하은 주천희 버팁니다. 자 양하은의 첫 득점이 지금 양하은의 서버를 바꿨습니다. 양하은의 서버를 바꿨습니다. 양하은의 임팩트 양하은 이번엔 백헨딩 본인의 박자를 찾아가고 있죠. 찬스 볼 짧게 떨어뜨리면서 양하은 득점 본인의 박자를 찾아가고 있죠. 찬스 볼 짧게 떨어뜨리면서 양하은 득점 주천희의 백핸드 공격 양하은 자 아수 선수의 파상 공격 양하은 선수의 랠리였습니다. 서버를 득점 나간 중국 선수와 그때 한 번 같이 한 적이 있었고요. 힘을 이끌어가는 주장으로써 또 국내대 이렇게 종합대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손은 양하은 양하은 좋아요 백 캔디 야아 행운의 득점 안으로 튀게 됩니다 버팁니다 추천이 강타 털릴리 넷체마크 고! 양하은이 돌아서 맞습니다 아아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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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스 양하은의 주도권 양하은 등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번엔 양하은이 추천이 코스를 지키지 못했죠 예에 예에 에잇 오우 야 야 양하은 야 이 백핸들을 버텨내리 오우 와 주천이 선수가 거기에 일방적으로 찍었죠 그쵸 야 주천이 뱀 뱀 에잇 정이 야 뱀 연이 풀낭 윈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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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겠습니까 그 경기만큼 머물러 있지 않고 본인이 그것을 아 아 맞습니다 상대는 주천이에요 그렇죠 주천이 바로 공격 감행 자 야 아 지금부터 서브 하나씩 죽어봤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긴장감 모든 기술력이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아 아 양헌이 양헌이 주천이는 서브권에서 두 점을 내줬어요 아 아 아 아 으 양하은이 올라갑니다 나갔어요 양하은이 승리를 거둡니다 키럽 탁구 챔피언전 여자 단식의 챔피언은 양하은 선수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 2년째 또 우승을 했는데요 저렇게 한번 1등을 해본 선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는데